.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말해줄 중학교 때 때부터. 내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 집이 너무 힘들었어. 내 집이. 그리고 항상. 엄마의 우시는 속에서. 엄마의 눈물 바라면서 살았어. 맞아요. 그치? 엄마가 항상. 엑스엑스를 많이 찾았을 거야. 아버지에 대한 엑스엑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엄마가 항상 누워있어서. 머리 이렇게 줌에 든다 그래야 되잖아. 항상 머리 아파. 손 아파 다리 아파 그러시면서. 고달픈 인생이라 그래야 되지. 고달픈 인생에. 한숨만 나오는 인생을 살았을 거야. 네 맞아요. 그치. 밥을 남기기가 왜 이다지 힘든가. 그치. 남들은. 서방 잘 만나서. 남들은 서방 잘 만나서. 자식 낳아서. 만나서. 두 부부가 만나서. 자식들 잘 키우면서. 백년을 한다는데. 너네 아베는. 너네 아버지는. 가는 세월이. 너무 무성하더라고. 오고 싶은 때는 집에 오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돈을 보시면 당신 입에만 넣기 바빴지. 자식들이나 마느라를. 거둬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시면서. 엄마가 미안하대. 나도 뭔 말인지 몰라.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너무 엄마가 무능력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아픈 모습만 보여줬대. 사시면서. 엄마가 아픈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가 사시면서. 말수가 원래 말이 없는 분이 아니었는데. 말수가 점점점점. 죽어 들어간다고 그래야 되잖아. 인생살이 귀찮아라. 세월아 세월아 빨리 가라. 나 죽게. 내가 자식 있는데 뭔 소용이 있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 맞는 것만. 맞아요. 여기가 숨이 안 쉬어져 지금. 여기 위가 숨도 안 쉬어지고. 네 굳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뿐만 아니라 식도라고 그래야 되잖아. 자꾸 오바이트가 나와. 뭐 그렇게 살아있어. 그치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자꾸 토해. 맞아요. 그치 토하시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냥 항상 엄마가 뭐가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떴는 인생. 응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가지고 응 누가 옆에 있어야지 그나마 좀 잠을 잔다 그래야 되지 좀 주무신다 그래야 되지. 그런 인생 살다가. 나는 너네들한테 해준 게 없어. 엄마의 말씀이 그래. 내 새끼야 나는 너한테 해준 게 없다 내 새끼야. 난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응. 사라진 게 없다 엄마가 사라진 게 없는데 없어서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마지막에 내가 짐이 될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조용히 혼자 혼자 가시기를 운했대. 엄마는 알지 자식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의 복비를 받고 살고 내가 너네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민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우를 안지. 엄마의 말이야. 엄마의 말이야. 한 번이 나온 인생 남들은 서방자를 만나 호의호식하고 산다는데 나는 개플레이트에 나서 내 부모도 여의치 못한 부모만 만났고 개논도 여의치 못한 신랑 만나서 평생 남자 남편 뒷모습만 살다 보고 가네. 너네 엄마 마음이야 너네 아버지 찾아오지도 않았지. 너네 엄마 가실 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러시고 또 부럽자 다 못 봤어 너네들. 저랑 누나는 막바지에 마지막 인사는 했고요. 그러니까 다 못 봤냐고 내가 숨이 조금 고렸을 때 골랐을 때 고렸을 때 다 보지를 못하고 그냥 까딱까딱 했을 때 내가 목소리에 말이 안 나왔을 때 눈만 그냥 말뚝말뚝 뜨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눈으로 인사했다고 말해 너한테. 눈으로 인사하고 나가가면 너는 어떻게 살려 아들아 지금 엄마의 말씀이 내 아들은 어떻게 살고 내 딸은 어떻게 살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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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나 봐. 죽도록 너네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만 살았나 봐. 그래서 너는 엄마가 마음속에 우울증 플러스 고황장애 플러스 분노장애를 플러스 다 갖고 계셔.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스러운 내 인생 한스러운 내 인생 한스러운 내 인생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참 안스러웠대. 사는 게 안스러웠대. 죽는 게 편했다. 그냥 차라리 고통스럽게 아픈 것보다 난 죽는 게 편하니. 남들한테 제발 엄마가 부탁해. 넌 아버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죽대 있게 좀 살아왔다 너 좀. 너 죽대 없이 산대. 화장지 여기 있어. 너 죽지 산대. 물어봐. 집 하나가 뭐야? 집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원래 수급자라서 임대 아파트를 살았어요. 막바지에 아빠가 사고를 져서 그 집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20여 년을 살았는데. 집아라도 못 지키고. 그 말이 그 말인가 봐. 집 한 채. 차라리 니한테 불러주고 같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감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앤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간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내 온몸에 병이 들어서 너네만 여기만 병된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암이란 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웍 토하며 이 오바이트 플러스 피까지 같이 나왔대. 엄마의 말씀이야. 그러니. 나는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산대. 나는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사니까 너나 정신 차리고 너무 아버지 같은 인생이 살지 말고 뭔 말인 줄 알아? 남들한테 이용 그만 좀 당하고. 정신 차리고 살으란다. 됐어? 너네만 듣고 싶은 말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뿐이 탔어 했어. 맞아? 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정신 차려 새끼야. 정신 차려 안 떨어져 씨 안 떨어져 어떻게 집 한 채 남기는 거 거기까지 너네 아버지가 헤쳐먹었냐. well as i'm out of the pool in front of Н.